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황상무부터 정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수도권 후보들이 참패 위기론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하자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종섭도 곧 들어온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야당으로부터 해외 도피 공세를 받아온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곧 귀국한다고 밝히고 정부의 당은 절실히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이 대사가 참석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강성 경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 유세에서 연일 해고와 권력 해수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공략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자 이 대표가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정치적 입장 고려 모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담당 재판부가 어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한 이 대표 측을 향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보는 변호인 측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반박하려고 하자 정치 이야기가 법정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2천 명 증원 발차입니다. 정부가 잠시 뒤 증원하기로 한 의대 정원 2천 명을 학교별로 얼마나 배분할지 발표합니다. 의사들의 반발도 커지면서 5대 병원과 연계한 대학교 수들이 사직서를 던지기로 해서 의정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웃고 들어와 사과입니다. 아시안컵에서 하극상 논란을 빚은 이강인이 대표팀 합류를 위해 어제 귀국했습니다. 팬들의 응원 속에 웃으며 입국했는데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 이번에는 여권이 실증해 보였습니다. 여당에게 총선 양대 악재로 여겨졌던 이종섭, 황상무 논란 해법을 두고서 어제까지만 해도 요지부동 강경 태도로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하룻밤새 생각을 바꿔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잇따라 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황수석은 사의 수용, 이 대사는 조기 귀국으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어젯밤 핵심부인사들 간의 물밑 협의 결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먼저 황수석 문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논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자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지난 14일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정권의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MBC를 겨냥해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등을 언급을 해서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로부터 엿새 만인 오늘 자리에서 물러난 건데요. 황수석은 지난 16일 내놓은 사과문에서 앞으로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겠다면서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도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지난 18일이죠. 황수석이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다 선을 그었던 것에 밀어볼 때 황수석의 사퇴는요. 그야말로 어젯밤 사이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수석은 국정에 더는 부담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사회를 표명했다고 하고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 특히 친용계 의원들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니까 윤석열 대통령 역시 사안을 중대하게 판단해서 황수석의 사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한 발 물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상무 수석의 사퇴로 당정 갈등의 난제 가운데 하나가 해결된 셈인데요. 남은 뇌간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수석의 사퇴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오늘 오전에 이 대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자주 인기국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례적으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회의석상에서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 위원장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 이 대사 관련 언론 보도들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종섭 대사는 앞서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주호주 대사의 임명대에 출국하면서 도피성 출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등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대사가 자진 기국해야 한다는 압박이 쏟아졌었는데요. 오늘 오전이죠. 복수의 언론들을 통해서 이종섭 대사가 외교부, 국내 일정 등을 이유로 조만간 자진 기국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고요. 시기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총선 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종섭 대사는 그동안 공수처가 소환하면 내일이라도 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었고, 대통령실은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사의 조기 기국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니까, 이 대사가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즉각 응할 것이지만, 소환도 안 든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와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반박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의 속보가 나온 뒤에 외교부는 오는 25일부터 호주를 포함한 주요 방산협력 대상국 주재대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서울에서 열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대사의 조기 기국이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회의 참석을 이유로 이 대사가 귀국하겠지만요. 이 부분 역시 임 대통령이 사안을 중대하다고 보고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회의가 어떻게 마련된 건지 사실 이 배경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를 해본 결과, 어느 정도는 약간 급조한 느낌이 든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취재가 되는 대로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거는요. 한동비대위원장이 오전 당회의석상에서 이 대사의 자진 귀국을 사실상 확인해주는 발언을 직접 내놓은 겁니다. 외교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한 위원장이 미리 터뜨린 격이라서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난 일요일이죠. 이종석 대사는 즉시 귀국하고 황상무 수석은 스스로 거취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압박한 뒤 줄곧 관련 입장을 고수해왔거든요. 어제도 역시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면서 관련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한 위원장 오늘 오전 경기도 안양시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황상무 수석이 오늘 사퇴했고 이종석 대사 역시 곧 귀국한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민심을 무시하느냐 반응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다만 이종석 대사 귀국 소식은 대통령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도를 통해 알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더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석 호주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저희는 민심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입니다. 그 차이를 이런 상황들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 갈등 2라운드라는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선을 2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통진당 종북 세력의 이 나라의 주두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종석 대사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라는 걸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소환해달라는 건데 일종의 공을 공수처에 넘기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종석 대사는 변호인을 통해서 어제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제출하면서 언제든 출석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하루속히 조사 일정을 지정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여권에서도 공수처에 수사 지연을 연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서 이종석 대사가 즉시 귀국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도 했지만 동시에 공수처 역시 즉각 이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등에서도 공수처가 이종석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후에도 6개월가량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에서는 수사는 일정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수뇌부가 비어있고 또 수사 검사도 부족한 공수처의 현재 내부 상황으로 볼 때 이종석 대사가 귀국하더라도 과연 속도감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건 결국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답답하다고 지적하실 수는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속도를 높이자고 해서 액셀을 밟아 질주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해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종석 대사 관련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소속 편검사가 4명뿐인 데다가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도 해당 부서가 맡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추가 인력을 투입할 여유가 없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실제로 현재 공수처 지휘부이죠. 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백 상태라 이종석 대사가 귀국한다고 해도 당장 속도감 있는 수사를 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공수처는 수사할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 대사를 출국 금지 조치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 일각의 주장인 겁니다. 관련해서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 이런 조선일보의 어제짜 신문사슬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어쨌든 오늘 오전 황상무 수석의 사퇴 소식 그리고 이종석 대사의 자진 귀국 가능성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국민의힘이 총선 현장에서 용상말 악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주목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어제 열린 중앙선대위 발족식 등이 현장에서는요. 이 대사와 황수석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말 쏟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용산발 리스크로 수도권 민심이 빠르게 싣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수도권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중심으로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진 건데요. 어제 나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중도층 주민들의 마음이 좀 냉담해지는 게 좀 느껴지고 지지자들이 좀 불안해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고 민심의 향배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제대로 인식을 민심의 따가움을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당 지도부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서울 종무로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관석 비서실장 교체를 비롯한 대통령실 전면 인적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개파나 지역을 떠나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친용계 맏형으로 꼽히면서 충남지역 5선을 지낸 중진 정진석 의원은 이종석 대사와 황상무 수석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국민 눈토피를 따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눈토피를 따를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당의 총리가 중시되는 것이 존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건건일척의 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모두가 다 무겁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 오늘 연일 수도권 험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수도권 위기론 대응에 아주 총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 경기도 안양을 찾아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후 초원 어린이공원과 현지 전통시장 등을 찾아서 시민들을 만나고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한 위원장 어제는 서울의 핵심 승부처인 한강벨트를 찾았습니다. 총선 결의를 다지면서 죽어도 서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22일 동안 여러분을 위한 승리를 위해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뛸 겁니다. 오늘 아침 8시도 안 돼서 황상무수석의 자진사퇴 소식이 언론의 속보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시간 지나서 이종섭 대사도 자주 인기고 갈 것이다. 이런 속보가 날라왔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핵심부 간의 물미초율 결과, 특히 어젯밤 사이에 규류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권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여권의 수도권 참패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는 총선 판도에는 과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지금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종섭 대사 문제하고 황상무수석 문제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거의 막 불이 붙듯 확산되는 기로에 있었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당 비대위원장의 절절한 호소, 그리고 어젯밤에 분명히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수용하겠다는. 그래서 더 이상의 악화는 일단 막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의 특징은 지금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계속해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발 돌출 변수라든지 또는 막말이라든지 그런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여당의 노력은 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장도 서서 죽을 각오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정도에 이종섭 대사가 귀국해서 자기가 떳떳이 수사받을 것이고 빨리 수사를 해달라라는 그런 적극적이고 당당한 입장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5일에 지금 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아마 이번 주말에는 이 대사는 귀국할 때 보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혐의 선상이 올랐을 때 프랑스에서 귀국해서 수사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적절하다고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쇼핑하듯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사는 피해자가 골라서 조사받으러 가는 절차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수처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대통령실과 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에 허가받고 나갔다라고 하고 공수처는 그런 허가받지 내지는 적이 없고 오히려 출국금치를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과연 공수처 수사는 받고 다시 호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치적 퍼포먼스 아니냐라고 언론에서 지금부터 진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이신가 제가 한 번만 여쭤볼게요. 공수처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수사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6개월 내내 출국금지 조처만 해놓는다. 그러면 결국 발목을 붙잡아 놓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밀행성의 원칙 때문에 도주 우려가 특히 해외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의 한정에서 본인한테 날려주지 않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건 6개월이란 기간 동안은 왜냐하면 이게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고 당사자는 사실 고지도 못 받은 상태에서 발이 묶이는 부분에서 인권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수처가 수사를 좀 지연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섭 황상몰론은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섰지만요. 한동훈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후보 등록이 지금 코앞인데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포 공천을 놓고서 당내 이견이 여전한 겁니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공천 발표 전 명단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친윤의 핵심인 이철규 의원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저희 TV조선 정치부 취재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은 그제 국민의 미래 비례 후보 명단 발표 직전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명단 일부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고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며 탈당 가능성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확정된 명단은 고칠 수 없다. 내가 관두겠다고 비대위원장 사태 가능성까지 내세우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국민의 미래 지도부가 마련한 초안대로 대부분 비례대표 명단이 확정이 되고 또 발표가 되니까 이철규 의원이 SNS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이철규 의원은 SNS에 비대위 소속 두 명이 당선권에 들고 호남과 당직자들을 배제했다며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철규 의원이 자신이 밀던 인사 두 명이 배제가 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 의원이 한 위원장에게 특정 인사들의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 배치를 요구했다는 채널A 보도도 나왔습니다. 채널A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은 최근 한 위원장한테 현재 공영방송국 사장 호남 출신의 보수 농계 또 방송인 출신 전직 당 대변인 등을 안정권에 배치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당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의원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호남과 당직자들이 소외됐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의원이 공개 반발한 거라고 이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최측근이죠. 김경률 비대위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반발은요. 결국 왜 자기가 심으려는 사람이 비례대표 명단에 없느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제3자 확인을 받아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정됐다라고 말하고 다닌 인사들이 있었다라고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호남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름까지 돌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만큼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제가 작년 말에 비대위원이 됐는데요.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몇몇이 내가 비례대표로 선정이 됐다. 비례직 국회의원으로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공관위원이라는 것도 구성도 안 됐고 총선이 3개월이나 남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다음에 다시 또 하는 말이 모 의원이 이렇게 컨펌해줬다. 확실하다. 나 만약에 이 사람 이름이 있으면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 역시 거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제는 이와 같은 공천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했는데 그때 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이철규 의원의 장문의 페이스북 내용은 번역하자면 왜 내가 심으려는 사람이 비례대표 명단에 없냐. 그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비례대표 선정을 두고서 일부 친융계 인사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의 사설정보지. 이른바 지라시가 나돌았고요. 국민의힘이 즉각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돌아다닌 사설정보지. 이른바 지라시에는요. 국민의힘의 비례 명단이 당이 마련한 것과 한동훈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만든 건 이중으로 작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중 정보가 있다 등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장동혁 선대위 총괄본부장은요. 이런 정보지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을 폄하 내지 왜곡하려는 시도로 판단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서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한 공직성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철규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른바 사천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추천한 경우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요.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것이 자리가 한정돼 있고 자원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원하는 사람이 추천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기에 불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사천 프레임을 또 갖다가 씌우고 그러던데요.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비슷하다면 그런 소문이라도 났겠죠.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거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가한 것이고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천이라고 말하는 건 좀 우스운 얘기 같고요. 하지만 이 같은 한 위원장의 발언에 이철규 의원은 어제 오후 기자들과 만나 누가 사천이라고 했나 그런 말이 없는데 라고 반문을 했고요. SNS의 비례대표 공천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보시라며 내가 틀린 말 한 것 아니니까 라고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내가 대통령실 하수인인가라고 대묻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 말처럼 SNS의 글을 보면 전문 내용 중에 한동훈 사천이다 이런 식의 직접적 표현이 없는 건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공식 일정을 또 비웠는데요. 이게 또 정치권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당정 갈등 기류 속에서 혹시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추측들이 돌고 있는 겁니다. 총선을 3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당정 갈등 장기화할 경우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서 원팀을 확인하는 자리를 갖지 않겠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제 발표된 비례대표 명단을 본 윤 대통령의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라는 여권 인사들 전언도 있는 만큼 두 사람이 만날 경우 비례대표 재조정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비례대표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친윤계 측의 이의 제기를 일부 수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 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국민의 미래는 총선 비례대표 17번에 내정됐던, 당선권으로 볼 수 있는 비례대표 17번에 내정됐던 이시우 전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시우 전 서기관은 공천 취소 결정 후에 서면 입장문을 통해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부족한 점은 더 성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종섭 황상문 논란에서 대통령실이 한밤 물러난 양사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둘러싼 갈등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수준 양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마침 한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일정을 비워놨는데 이거 뭔가 관련이 좀 있을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공천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비례대표 재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권력대로 행정부에 그리고 지금 당은 당대로 그리고 당이 뭔가 쓴소리를 하고 이걸 받아들여지는 모습 자체를 지금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자칫하면 마치도 대통령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개입한다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요. 그런 점에서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또 장해찬 후보의 그런 어떤 행태가 자칫하면 대통령과 관계가 없을 텐데도 마치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인식을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보다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제도 알고 그런 비례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본인은 하나도 개입한 게 없다. 그리고 그 공천 과정의 어떤 시스템대로 움직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4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4년 전에 미래통합당에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유권자의 신뢰를 잃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이미 이 시우라는 사람이 제대로 지금 필터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을 많이 이렇게 영입하는 것은 좋으나 비례대표를 한 번 했던 사람을 또 영입하게 돼가지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개입하지 않았으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민주당의 독선적인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당의 의사를 물어서 재조정하겠다 해가지고선 적어도 당직자들 고생하는 당직자라든지 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재조정은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옳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충선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일정을 통으로 비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죠. 아마 대통령을 최소한 뵙지는 못하더라도 의견 조율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황상무 수석의 문제나 이종섭 전 장관의 문제는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이 비례 공천을 두고 뭔가의 의견 조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입김, 물론 공천도 본인이 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비례 공천도. 그렇지만 사천 논란이 불거지자 내 친소관계에 전혀 무관하다. 내 입김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상황 속에서 뭔가 이거를 철회한다는 건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또 더 이 이슈가 확산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으면 이 제2윤환 갈등은 그 여진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권에서는 비례 의석을 놓고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선명성 경쟁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더 강경하냐 지금 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서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이른바 몰빵론을 유세 현장에서 직접 언급하면서 조국 혁신당을 겨녁한 적이 있죠. 그것에 이어서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핵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권 심판론 발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마친 조국 혁신당 역시도 발을 저는 수준의 대통령 레임덕을 넘어서 아예 권력 공백 상태라는 데드덕까지 언급을 하면서 선명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신경전 양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몰빵이냐 아니면 지민비조냐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 선명성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는데요. 두 정당은 겉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으로선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중도층은 물론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표까지 흔들고 있는 조국 혁신당을 그냥 두고 보기에는 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엔 수도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마포구를 찾아서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 이러면서 민주당 몰빵론을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을 했고요. 어제는 또 강원도 유세 현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권력을 회수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왕을 뽑았습니까? 충직한 일꾼을 뽑았죠. 그런데 그 일꾼이 왕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입니다.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그런 일꾼, 그런 모습, 그런 종. 이제는 해고해야죠.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자에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 대표 지금까지는요. 이제 우회적으로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왔다면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힘을 모아 내쫓았다. 이런 표현으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발언 수위를 높인 겁니다. 네, 쓸 수 없는 사람은 해고해야 한다고 했던 지난 15일 부산 유세 발언과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한다, 회초리를 들어도 안 되면 해고해야 한다고 했던 지난 16일, 17일 경기도 유세 발언과 비교해봐도 어제 이 대표의 발언은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겁니다.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공략한 조국 혁신당으로 야당의 강성 지지층이 움직여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 역량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어제 춘천 유세 현장에서의 이 대표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잠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이제는 몰빵이 아니라 더불어몰빵이라고 외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몰빵, 따블루몰빵입니다. 더불어몰빵으로! 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는 지민비조가 아니라 비조지민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그냥 몰빵이 아니라 더불어몰빵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 더욱더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을 저는 상태의 레임덕을 넘어서 대통령 임기 중단과 같은 데드덕까지 언급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조국 혁신당 20명 규모의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한 이후 그 첫 일정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잡았습니다. 정권 심판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실을 앞에 두고서 사실상 출정식을 연 건데요. 이 자리에서 조 대표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어 헬로윈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서는 조국 혁신당의 목표가 1차적으로는 윤 정권의 레임덕을 만드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데드덕,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력을 다한 국정공백을 만드는 거라면서 한층 더 선명성이 강한 공격으로 윤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목표가 현 정권의 임기 중단으로 인한 조기 종식이란 점을 대놓고 밝힌 건데요. 이건 사실상 이 헌정 중단 사태를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중도층에서의 역풍을 의식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함부로 대놓고 하지 못하는 그런 주장인 겁니다. 조 대표의 이런 행보에는요. 창당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어진 선명한 반윤 메시지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조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의 이런 강성 메시지들이 과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요. 어제 이재명 대표는요.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도 민주당으로는 안 간다. 이렇게 말한 조국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 발언은 조 대표가 이틀 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조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최근 대구 유세에서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는 중도 보수 유권자들을 만났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윤석열이 싫어도 민주당으로는 안 간다라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조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인기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싫은데 더불어민주당도 싫어서라고 분석했다는 그런 의미로 인지 알려진 건데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춘천 유세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요. 이 기자가 전한 조 대표의 발언을 듣고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보가 아니냐면서 조 대표가 설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구 지역에 제가 놀랐던 게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서 나는 중도적인 사람이다 또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 찍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분들의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조국 대표께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설마 그러지 않았을까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전해지자 조국 대표는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싫은데 더불어민주당도 싫어서라고 분석했다라는 건 보수 성향의 대구 시민의 말을 소개한 것을 마치 내가 말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며 대단 발언 원본이 담긴 입장문을 낸 건데요. 그러면서 조 대표는 일부 기자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간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망치와 모루 같은 관계란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의 우호적인 자당 후보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대표와 함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발언 때문인데요. 박 전 원장은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 후보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해당 방송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거의 정세 인식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저희 명예당원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명예당원 좋습니다. 공격받으실 것 같은데요. 공높게 봐야 돼요. 그런다고 민주당에서 제 공천 어제 공천장 받았는데 취소하겠어요? 저희 같은 제3자가 보기에는 그냥 덕담 삼아서 주고받은 그런 말로도 보이는데요. 민주당은요. 어젯밤 심야 최고위에서까지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했을 정도로 아주 정세 교열했습니다. 박 전 원장 발언이 알려지자 먼저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우군보다 아군이 더 많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속타는 심정을 알고도 이뤘느냐면서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글을 올린 건데요. 실제 어제 열린 민주당 심야 최고위에서는 박 전 원장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졌고요. 복수 지도부 관계자들은 저희 TV조선에 최고위에서 해당 행위 수준이란 말까지 나왔다면서도 중증계는 아니고 이 대표가 오늘 중 경고 조치 내리는 걸로 일단락될 거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거든요. 관련해서 박 전 원장 발언에 대한 이재명 대표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박 전 원장 발언에 대한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가 격앙해서일까요? 박지원 전 원장도 직접 사과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문제가 된 발언은 덕담 차원이었지만 부적절했다 이러면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뼛속까지 민주당원이라면서 반윤 세력 연합으로 200석을 확보하자 이런 충정이었다라는 해명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오늘쯤 박 전 원장 발언에 대한 지도부의 논의 결과와 경고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향한 민주당의 견제가 곳곳에서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박지원 후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조우했을 때만 해도 느슨한 선거연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조국 혁신당이 아주 유의미한 돌풍까지는 일으키고 있지 않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비례로 여러 가지 의석수를 내면 다른 세력과 연합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별도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민주당과 같은 길 과연 그냥 외연을 넓히는데 그치고 말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비례위성장당에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몰빵론을 지도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외연을 넓히는 또 부분도 있고 이게 또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셈법이 상당히 지도부로서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소위 왼쪽 진영의 유일무이한 정치적 거두가 되고 싶은데 뜻하지 않게 지금 복병이 생겼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총선을 하는데 비례대표의 수혜에 있어서 조국 혁신당에 밀리게 되면 이게 그들 지지자들에게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자체보다도 이 상황에서 소위 민주당 소속원이라는 사람들의 행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거두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도 친명깃발만 내세우면 무조건 다 공천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렇게 아주 거슬리는 소리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렇게 발끈할 뿐만 아니라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대표의 속타는 심정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봐서는 심기보자를 저렇게 확실하게 하는구나. 그런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중징계는 아니더라도 경고까지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지금 그 당의 현실이 어떠한가 친명이 아니면 전부 숨죽여 살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21세기 정당의 한쪽에서 아까 그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왕을 뽑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민주당 내의 진정한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짚어두겠습니다.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서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위스크가 또다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선대위원장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해야 할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는 이 대표가 재판부의 불허 결정에도 무시하고 대장동 사건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강제 소환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건데요. 먼저 어제 대장동 재판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은 오전 10시 반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강원 지역에서 진행된 총선 관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물론 이 대표 측이 재판 전날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허락을 하지 않았죠. 결국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재판장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라도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거부를 하면서 결국 1시간 만에 재판이 파행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요. 자신은 재판을 위해서 출마도 포기했는데 정작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았다라면서 증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에도 당 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해서 재판부 허락 없이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깜짝거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선대위 발족실 끝내고 법정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법정 공부로 연기가 돼서 집합으로 연기돼서 가다가 되돌아오면서 이 부분이 생각나서. 감사합니다. 재판 늦게 나온 이유 뭡니까? 재판 일정이나 총선 일정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일주일 만에 이른바 재판 노쇼가 또 벌어진 건데요. 관련 기사들을 보면 결국 재판부가 어제 폭발하고 말았더군요.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요청을 불허한 데 이어서 재판정에서 변호인 측에 아주 강한 경고 메시지까지 줬습니다. 심지어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소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밝혔는데요. 어쩌다 재판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건지 어제 재판 상황 소개해 주시죠.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에서 먼저 이 대표 불출석에 항의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 수 있으니까 이 대표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이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거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총선 전까지 불출석을 허락해달라고까지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오는 26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도 이 대표가 나오지 않으며 강제 소환도 고려하겠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를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해서 구인영장 발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뜻을 재판부가 밝힌 건데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다음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재판부가 재판 말미에 재차 다음 기일인 26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꼭 나오라고 말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지만 이 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그 부분은 확답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재판을 제외하더라도 이 대표는 총선 전까지 대장동 사건으로 두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한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총선 전까지 재판 진행에 차질이 계속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부의 강제 소환 검토 방침을 두고는요. 국민의힘과 정치, 검찰이 기획하는 대로라며 여당과 검찰의 화살을 돌렸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불출석 사유도 내셨는데 법원에서는 오늘 부인장 발부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이고 정치, 검찰이 기획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증거라곤 하나도 없이 한번 고생해봐라 라고 해서 지금 제가 재판을 받고 있고 제 안에도 자기 밥값 내고 남들 밥값을 누가 내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밥값 개신해준 것 맞다는 그야말로 황당한 죄목으로 법원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검찰 독재국가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제 공판장 분위기도 상당히 냉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 측의 발언을 두고서는요. 재판부가 언짢은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언급한 이후에 이 대표 측에서 총선 후보자와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표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며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해달라면서 재차 재판부에 항의를 하니까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는 정치 이야기가 법정에 들어오지 않기 바란다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재판부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판에 나가지 않고 강원 지역 총선 일정을 진행한 거 이걸 두고서는요. 여당에서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법부를 무시하고 특권을 누리겠다는 오만한 태도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충영 선대위 공부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건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면서 선거를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고요. 강원 강릉의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강원도를 정치적 알리바이로 남용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의 강제 소환 경고 또 여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다음 재판에는 나올지 이거 역시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래도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통상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한 차례 무단 불출석을 했을 경우에는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잡는데 무단 불출석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대개 구인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재판부가 어제 강제 소환을 언급한 것도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피고인이 무단 불출석을 하게 될 경우 양형 사유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는데 재판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을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형사 소속법상 피고인 출석 의무를 위반한 데다가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한 건 일반 국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도 있었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시는 경기지사겠죠.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사업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이 대표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진술이 나온 겁니다. 네,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방북특별수행단에서 제외가 되면서 독자적인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 2018년 10월에 이 전 부지사가 남북 사업을 위해 중국에 건너간 것도 이 지사의 지시였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어제 재판에서 대북 송금 사건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 대표로부터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그럼 2018년에 중국으로 건너간 것이 이 대표에게 북한과 그 합의를 지시받고 중국으로 추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이 당시 대북 제재 속에서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 등을 추진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의 검찰 질문 대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요, 이화영 전 부지사 또 다른 진술들을 두고서는 답이 오락가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 관련한 주장의 신뢰성마저 의심받게 됐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한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2018년 11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한 측 인사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자 이 전 부지사, 처음에는 몰랐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자 검찰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이 전 부지사 스마트폰에 북한 측 인사들과 김성태 전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이런 증거를 제시했고요. 그제야 이 전 부지사가 저게 어떻게 제 전화기에 있었냐, 전 아무튼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사례 또 있었거든요. 그동안 2019년 1월 17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쌍방울과 북한 측의 경제협력 협약식이 있었는지 몰랐고, 참석한지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던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당시 행사 사진과 영상을 제시하자 협약식인지 몰랐다면서 제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6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사실관계를 부인한 가운데 검찰과 서로 비웃지 말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질문을 이 전 부지사가 부인하자 검찰 측에서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고, 이를 변호인 측이 비웃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하면서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피고인도 맨날 비웃었다고 응수를 했고요. 이에 변호인은 검사님은 품위를 지켜달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어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전에 냈던 불출석 허용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재판장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소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재차 다음 재판에 나와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끝내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어제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재판부 입장은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로 정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그 진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 게 궁극적으로는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하나하나 설사 유죄가 나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양형에도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가 재판 때문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 선거 지원 유세에 장애가 된다. 이런 프레임을 한번 좀 깨고 싶었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이 사법적인 숙제에 대해서는 푸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재판정에서 검찰 독재를 주장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욱이 재판에 충실히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민주주의의 핵은 3권분립 아니겠습니까? 견제와 균형이고요. 입법, 사법, 행정으로 엄연히 나누어져 있는데 입법 기간에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거에 유세를 띠면서 사법 기간에 출석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느슨한 입장을 취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선거운동을 이유로 드는데 선거운동이 마치 또 독립운동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야당의 수장으로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이 너무 오래 묵은 데다가 유권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지금 분산되어 있다는 거를 지금 교묘히 활용한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장 변호사님께는 법조인이시니까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어제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동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부지사가 앞선 검찰의 진술에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 또 간접적으로나마 지시를 했을 가능성 이 부분을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어제 오랜만에 재개된 그 공판에서는 그런 부분의 진술을 다 부인을 했고요. 그런데 또 뒷부분에서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 휴대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뒤에 가서는 또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리가 증언의 일관성이라는 걸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제 증언 행태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본다면요. 진실은 간단하고 거실에서는 좀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2008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5년 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명료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평화부지사이기 때문에 지시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기억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종합청사에서는요. 한덕수 총리가 의료계약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그리고 의대 정원 관련 배분 결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모순이 누적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해 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뿐 아닙니다. 마산의료원 등 지방공공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훌륭하게 메꾸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 전문병원의 힘을 보았고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많은 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진료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언론 보도도 주의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기암 아버지의 항암치료가 연기되었다는 사연, 호스피스에 입원하신 환자단체 회장님의 호소, 위급한 분들이 누울 병상을 찾는 상황실 직원들의 고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빅5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도수 총리,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파업에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돌아와달라는 그런 호소성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가 이 호소문을 발표한 이후에는요,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증원하는 의대 정원 2천 명을 학교별로 몇 명씩 배분할 것인지, 이것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되는 건데요. 이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 되돌릴 수 없는 절차에 돌입을 하면서, 의료계 반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고요. 의료파업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울대, 연세대에 이어서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면서, 빅5병원과 연계된 대학 교수들 모두 강단을 떠날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성균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자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소속 교수의 80% 이상이 단체 행동에 찬성했으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자발적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정부는 2천 명 증원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띄울 예산으로 필수 의료를 당장 살려내고, 진정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전 세계의 발언은요.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한 방송에서 한 발언이었죠. 현장에 이번 사태로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 세계를 내서 외국에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또 빅5병원 중에 한 곳이죠. 서울 아산병원의 한 교수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서 전공의, 의대생을 좀 설득해달라, 이렇게 호소한 지 하루 만에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동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지고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 후배들을 설득해달라며 격려와 당부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어제, 이 병원 소속의 흉부외과, 최모 부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매일 악몽을 꾸는 것 같아 너무 힘들다면서, 이 상황을 도저히 못 견디어 사직서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최모 부교수는요. 불과 한 달 만에 이 땅의 의료가 회복 불능으로 망가져버렸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면서, 전공의 전임위가 사직한 이후 기약 없이 수술을 기다리는 폐암 환자들의 상황과, 또 당직이 아닌 날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의료 체계를 바꾸는 건 이렇게 졸속으로 강압적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동참하는 의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고려대학 의료원 교수들도 오늘 동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또 의료계 일각에서는 중재안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5년간 2천 명씩 늘리는 정부안 대신에 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는 아닌 의료계에서 나왔습니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인데요. 어제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서 그 근거로 우리나라와 의료 시스템이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 정원의 평균값이 1,004명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중대한 대로 할 경우에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증가하는 의대 정원 약 5천 명은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10, 20년 후에 의사 수의 2.5%로 비율이 적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미래 의사들의 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동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 사실상 2천 명 증원을 확정하면서 의사단체가 향후 어떻게 나올지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천 명 증원 방침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배분 결과가 발표되면 여기에 반대해온 의료계 최후의 수단을 강구할 걸로 보이는데요. 의협은 어제 정부를 향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다라고 강하게 경고했고요.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2천 명의 의대 증원을 발표한다면 의료 파국을 초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의대 교수 측과 의협 측의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진짜 의대 증원을 그렇게 2천 명을 발표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의료 파국을 초래하는 겁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실제 탈익사가 수리되면 저희가 진료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다 환자들이 좀 더 작은 병원이나 중소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의사단체, 전공의단체 또 의대 교수들이 모여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삼아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답니다. 결국 그 결과 주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의정 갈등 사태가 촉발된 후에 의사들을 대표하는 이 세계된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들 단체가 함께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대란을 넘어서는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것까지 아니냐, 붕괴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집단 사직을 최후 통섭한 전국 의대 교수에 이어서 동맹 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은 올해 당장 현역 봉으로 입대하겠다면서 군 휴학까지 고로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새 수장을 뽑는 신임 회장 선거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강경파가 당선될 경우에 의정 갈등 국면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개원이 중심의 의협, 의협의 차기 수장의 강경파가 당선될 경우에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해 환자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새 의협 회장이 투쟁을 앞장서서 이끈다고 해도 자영업자인 개원이들이 얼마나 나설지는 미지수이긴 한데요. 실제로 후보 중엔 대정부 강경파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 한 명인 주수호 홍보위원장은 오늘 두 차례 두 번째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을 하면서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피로시 정치 집단과 연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방금 지금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기조는 결국 이겁니다. 결국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한테 돌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총리의 담화가 끝나면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2천 명 증원, 이걸 어떻게 각 대학에 배분을 할 건지 그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2천 명 증원이 공식화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의협에서는 당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위원장이 오늘부로 의사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선다. 그리고 정치 집단과의 연대도 고려하겠다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 마음 같아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서 타협선을 보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좀 이따 교육부 장관 나와가지고 의대 증원 배정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도 치킨게임에서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 하나는 바보가 되더라도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냥 부딪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사와 이 정부의 갈등 속에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건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사들 중에 중재한 내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거 발표하기 전에 그 중재한과 관련해서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대화할 가능성은 지금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주호 부총리가 발표를 하는 거니까요. 말씀해 주시죠. 좀 처음에는 국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죠. 왜냐하면 정말 체감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2천 명에 대해서 단 한 발자국도 중재를 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정부가 보이고 있으니까 의사협회에서도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이런 의견을 견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중간에서 합의점을 못 봤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는 협의에 나서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